안녕하세요. 오늘 뵙기로 한 모태솔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프로젝트 맡았거든요. 우와 축하드려요. 어떤 프로젝트예요? 비밀이긴 한데 첫인상, 대화, 보안 네? 뭐라고 하셨어요? 저 가인씨. 제가 가인씨랑 얘기가 너무 잘 통해서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말씀드리고 자랑도 하고 싶고 사실 그러고 싶거든요. 근데 이게 꼭 지켜야 될 회사 보안 상황이라서요.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계속 만나게 된다면은 그때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. 뭐 이거 내가 한 거다.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다. 이렇게요. 태솔씨. 네? 왜 미안해요. 전 지금 너무 좋은데요? 비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도 내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니까. 그럼 나중에 말해줄 수 있을 때 꼭 말해줘야 돼요. 예 당연하죠. 아 그러면은 그때까지 계속 만나야겠네요. 뭐 언젠간 말해줄 수 있겠죠? 만나다 보면. 이제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